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옛날에 이런 바지 유행했었는데 또 다시 나왔나봐요. 이 안에는 니트 입었습니다. 오늘도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뭔가 진짜 봄이 거의 끝나가는 기분이에요. 아쉬우니까 빨리빨리 봄 옷을 입어야겠습니다.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날씨를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엄청 바스락거리는 소재예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가방은 여기 벨트 체인백, 바지는 깔끔한 화이트 팬츠 입었습니다. 오늘 룩의 포인트는 이 상의입니다. 첫 입은 반품입니다. 저는 또한 팬츠 입장에 잘못된 입장에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전 이제 룩의 포인트는 이 상의입니다. 지금 또한 탄이 룩을 입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룩의 포인트는 이 상의입니다. 여러분, 이 상의의 도전입니다. 이게 리복을 대표하는 클럽 C85라는 빈티지 라인이래요. 그래서 컬러가 되게 빈티지하고 예뻐요. 이걸 헤리티지 디자인이라고 하나요? 너무 예쁩니다. 코디를 완전 다르게 입거든요. 동생은 좀 여성스럽게 했고 저는 완전 캐주얼하게 했는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죠? 저희는 커플 운동화가 생겼습니다. 유전한 안녕 저는 요렇게 이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리본으로 연출했어요. 핏은 찰랑찰랑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라 출퇴근 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눈 돌아가 눈이 돌아가겠어. 아 탱탱탱하니 에이 공간에 좋아 너무 귀여워 평소에 꿀퀼 달달한 이어지는 낙지입니다. 이상한 아이들이 다른 느낌에서 sten지로 저는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